자, 이제 미아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We're going to give you guys some heads up about Sydney once we get out to the top. Once we join the other buses. 이야, 여기, 여기, 여기. 와, 여기, 여기. 이야, 이게 다 얼음이잖아. 빙한 건가 아니에요, 형? 구멍이 있네. 이야, 저 얼음 사이 봐라. 저 얼음 사이예요. 얼음. These crevasse can be up to 80 meters deep. 80 meters? 와, 80m 밑으로. 밑으로 80m라고. 이게 색깔 좀 껌 좋잖아. 이게 원래는 블루 색깔이거든. 블루 색깔인데 왜냐하면 이게 검정대, 이게 먼지나 이런 게 많이 와서 이게 검정대 돼. 그러니까 태양받아서 그 검정에다 하면 또 뜨겁잖아. 그래가지고 빨리 빨리 녹았대. 먼지 때문에. 먼지. 아, 여러 가지는 순체적으로 만족이다. 안쪽이, 차 안쪽은 계속 그런 줄 알았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열고, 놀아. 가즈아, 가즈아, 가즈아. 가즈아, 가즈아, 가즈아. 가즈아, 가즈아. 가자, 가자, 우리 가자. 자, 아, 자, 아, 뷰티포. 이야. 야, 근데 이게 느낌이 어때? 처음 발을 봤잖아, 우리. 그러니까요. 태어나서 처음 발을 봤어. 만져볼까? 얼음 못 가나? 근데 생각보다 좀 단단해. 네, 진짜. 단단해. 야, 이거. 쎄기 쎄. 슈퍼 파는 얼음 같다. 슈퍼 파는 얼음 같다. 간 얼음. 보면 안 되겠는데. 어. 저쪽 가서 먹자. 아, 기분 좋다. 눈이랑 또 다른데. 눈이랑 얼음이랑 좀 달라, 이게. 야, 다른 행성이 와 있는 것 같다. 다른 행성이 와 있는 것 같아. 벨타와 하나 들어가는 어필에. 저 사이, 저거 300m 거기가. 와... 저기서부터요? 그래도 300m는 그래. 아닌 것 같아. 진짜 많이 있는 건데. 계속 녹아서 녹아서 300m지. 300m. 야, 저기가 어떻게 300m나 되지. 신기하네. 저기 300m 된 게 신기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진짜 귀한 경험이다. 내년에는 더 짧아져 있고. 계속 짧아지겠지. 다 인간한 잘못이지, 이거.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런 것도 다 녹아 있고. 지금 한 100년 뒤에는 무조건 이게 다 없어진대. 아이고야. 이상한 탄소 문제입니다. 지금 제 얘기에 보니까. 제일 우리나라 그거, 지금 우리나라 제일 심각한 게 내가 듣기로는. 소방구, 소방구. 소방기 나와. 진짜라니까. 소가 제일 잘못했네. 맞다, 소방구가 장난 아니니까. 맞다니까. 소방구가 1등이라니까. 쳐봐요, 쳐봐요. 진짜 차이 많이 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소방기 가기 장난 아닙니다, 이거. 특산업 있잖아요. 자던차나 기름이나 그런 것도 다 있잖아요. 훨씬 높아요, 이게. 나중에 보여줄게, 인터넷. 이게 이산산소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 소 한 마리가 내뿜는 탄소 배출이 소형차 한 대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플라스틱보다 재활용 쓰는 것보다 소방구가 훨씬 높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몰라, 그건 몰라. 그걸 일단 찾아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걸 몰라, 그건 몰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고기를 덜 먹고 소를 덜 키워야, 덜 키워야지. 아, 소를 덜 키워야 돼? 돼지도 괜찮나? 소방구만 오던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나는 이렇게 일회용품이 더 세게 자랐는데. 그러니까. 소방구가 훨씬 세더라고.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뭐 우리가 불 많이 쓰고. 나무 많이 자르잖아? 맞아, 맞아. 나무. 지금 이 순간에도 녹고 있는 거잖아. 그렇겠지. 마지막 밟는 거네. 그렇지. 지금 얘를. 아이고, 세상이 인마. 다 녹고 있다. 우리는 100년 뒤에는 못 살고 있지만 100년 뒤에는 무조건 없는 거지. 없지? 다 녹아 있지. 다 녹아 있지. 아쉽다. 아이고. 형님. 어? 나사 텐트. 형님, 저게 나사 텐트라는데요. 형님. 나사 텐트 들어가자. 저게 아까 나사. 저거 난 캠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사 텐트라네. 토성이랑 비슷하다고 연구하라고 하대요. 토성이랑 똑같다고? 토성이 그러면 엄청 춥나 보구나. 일로는 가지나? 천이 없는데? 거기까지만. 거기 후에는 못 가. 아, 못 가요? 여기까지야. 못 간대. 감사 잘하세요, 나사. 나사. 야, 그런데 나사가 이게 이것저것 이게 계속 공부하니까 이게 우리가 잘 되는 거지. 야, 고생 많다, 그 사람들이도. 나사. 나사. 맛있어, 맛있어. 저기 나사 아저씨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뭘 연구하냐면 나사 사람 처음 봐. 누가 댁이에요? 어? 동영상. 우리 아기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해. 아, 애들 위해서 나중에? 토질, 토질 좋아해, 토질. 얼음이 깨끗하고 얼음? 나 커피도 갔는데. 깨끗하면 얼음 여기서 구해면 되겠다. 어디야, 어디야? 얼음 깨끗하게 구해보자. 이 얼음물로 퍽퍽 가예? 얼음물을. 그래도 돼요. 여기 앞에 살얼음 많잖아. 이거 핸컨대. 각자 이거 얼음 자기 단묵 한 거 봐 봐. 얼음만? 네. 이거, 이거, 이거 깨가지고. 얼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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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됐다, 됐다, 됐다. 네? 깨끗하네, 이거. 깨끗하네. 이렇게 넣으면 이만큼 넣어, 이만큼. 많이 넣어야 돼.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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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내가 그릇 열심히 내린 거다. 그래, 수고했다. 빙 아이스커피. 커피, 커피에서 팔아서 장사 잘 되갔는데. 아이스커피.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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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다. 호두부르 맞죠? 진짜 맛있다. 장사하다, 해서. 장사, 장사. 잘 싸왔지? 잘 싸왔지? 잘했어, 잘했어. 잘 싸왔지요? 10분, 10분. 와. 아, 나는 좀 춥다. 아, 나는 좀 춥다. 아, 콧물 나온다. 아, 그래도 아이스커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가끔 보람 있다. 아, 좋다, 좋다.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가끔 보람 있다. 이게 역각이 너무 역각인데, 이러면. 그래도 한 번. 옆으로, 이쪽으로. 한 번 찍어줄게. 이쪽으로 찍어야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그런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오케이. 오, 외로웠다. 뭘래? 지금 다 날라갔잖아, 세고. 아, 다 이게. 입에 보면 수착 안 보여, 이게. 오잖아. 어? 농안 있는 사람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아, 어렵네. 카메라가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아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세為什麼? 아